오늘 삽질이 얼마나 있는데요.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, 도대체가. 어머, 어머, 어머. 똥밭에서 뒹굴, 뒹굴. 일을 저질러요, 일을 저질러. 괜찮아? 괜찮아? 아유, 더러워. 허리 안 닫혔어? 안 괜찮아, 안 괜찮아. 아유, 더러워요. 아유, 진짜. 아유, 더러워서. 세상에 하다가 보다 보다 못 살겠어, 진짜. 그만해. 아니,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. 진짜 이게 무슨 운동이야. 보다 보다 하니까 그냥. 일하는데 거기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. 붙어가지고 일하려고 하려고. 그래도 왔으니까 마저 하고. 해 이제. 해, 미안해. 아, 못해, 못해. 못하고는 나는 그만할래. 나는 계속할 거야, 너는? 아, 그래도 하다가 가면 안 되잖아, 엄마. 아이고, 야. 힘들지? 어, 이거. 응? 어떡해요, 이거. 맞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 해야 되는 거야? 맞아 해야지, 그치? 혜정아. 어. 엄마, 네가 책임져라. 어, 엄마 책임 주고. 이거 버리고 보자. 이제. 이동준 씨도 운동만 했지 또 일은 안 하셔가지고. 맞아. 일은 안 하셨어요. 아이고,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. 이제 치즈 찾아가 봐, 아빠. 저거 엎지는다 이제. 저거 엎지른다 이제. 어? 에이, 이거 중이야. 잡으셨다, 잡으셨다. 아냐, 아냐. 아이고, 진짜. 아우, 못 샀나. 근데 이게 운동하신 분들이 또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아이고. 어떡해. 당신이 화내니까는 참아. 또 내 핑계대네. 또 담아야 돼. 아주 똥냄새에 치여 살아, 이제. 하다, 살다, 살다. 똥냄새에 치여서 똥통해서 똥, 똥이라고 있네. 아휴. 냄새 나. 진짜 쭈그라네. 아들에게도 또 묵묵하게. 아휴, 우리도 그냥 가. 이리 와, 이리 와. 나도 아니야. 그래도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야, 엄마. 어디로 와. 아, 어디로 와. 빨리 와요. 그쯤에 좀 쉬려고 그랬는데. 쉬고 싶으면 잠깐 여기서 쉬지 그래. 우리를 거기다가 밀어넣고. 아무리 남하고 의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나 두껍다 두껍다 두껍다. 맞습니다. 미안해요. 나 승질도 못 낸다. 아버지가 승질도 못 내. 언제 푸냐. 아이고, 아이고. 뭐야 이게 진짜. 아침부터 운동 안 와서 똥만 파고 앉아 있고. 야, 이거 왕건이다. 그래도 많이 치웠네. 왕건아. 정상 아니야. 젊은 게 좋아.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조심해, 일민아. 이거 네가 아빠랑 같이 가. 일민아. 어? 같이 갔다 와. 잘 가시겠지. 아니야, 조심해. 복수하지 마라, 이제는. 아이고. 못 믿어, 못 믿어, 못 믿어. 당신이 있으니까 좀 많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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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